또 짤나? 언어가 되게 다양하네요 어? 그래? 괜찮아요? 어? 그래, 그래, 그래 괜찮아요? 또 잘려있는데도 있네 팔려냈죠? 응 맛있어? 얼마나 착하네 그러니까 오, 참 착하네 와우 자녀 레오야 잘 예뻐 자녀 레오야 레오야 어? 알지, 진짜 다했다, 레오야 레오야 레오야, 다했다 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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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아이쿠 다했다 다했다 눈치를 잘 봐야 돼요? 레오야 레오 아니야 간식 주세요 그것보다는 간식이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계시면 돼요 네, 그렇게 대고 계시면 돼요 통하자 안 통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저희는 통이에요 내가 치료를 안 주거든요 네, 맞아 내가 탕가시치료를 못 먹은 거잖아요 평소에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빨에도 안 좋고 이런 거 접종할 때나 응응응 발톱 자르거나 병원 가거나 이럴 때 너무 귀엽네 이거 그래 속굽게 둘이서 머리 석구잖아 금머리 석구는 것처럼 수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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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예뻐. 다 했다, 다 했다. 그래, 다 했어. 마지막? 진짜 마지막? 마지막, 다 했다. 그래, 여기까지 하자. 고생했어. 이빨 한 번 보자. 어휴, 깨끗하네. 아휴, 깨끗하네. 깨끗하네. 자, 앞을 한 번만 더 잡아주시고, 진짜 마지막. 그래, 그래. 노세요, 노세요. 1,500원 한 번만. 가. 고생했어.